네, 안녕하세요. 자, 2023년 연고대 편입 합격을 위한 생물 커리큘럼입니다. 저는 서 동진입니다. 자, 컨텐츠를 보니까 상반기에는 보통 이론 정리를 좀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반기, 여름방학 때 정도에는 단원별 문제풀이로 이론을 좀 점검할 수 있도록 좀 잡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9월 달부터는 기출문제풀이를 해서 출제 유형이라든가 어떻게 나고 어디서 많이 나고 분석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최종 모의과사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접목을 하고 약점을 보완하고 자, 이제 시험에 들어가서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는 기본 이론이에요. 자, 이 기본 이론은 연구대 편입을 하기 위한 생물의 기초가 대단히 좀 부족한 수험생들, 고등학교 때 밖에 생물을 안 했다거나 그 다음에 대학교 와서 생물학과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 이론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이론은 필수이론 1과 필수이론 3, 필수이론 3은 1, 2, 3이라고 하는 것은 심화이론이에요. 자, 일단 캔벨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생물의 바이블이라고 그러면 캔벨 생물이거든요. 그 캔벨 생물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일단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또 뭐도 하냐면 이 캔벨 생물을 벗어나서 나오는 그 변별력이 있는 시험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문항 아니면 이론 이런 것들을 더 추격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수이론 2, 1, 2, 3은 완벽한 이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7월, 8월 달에 단원별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이 단원별 문제풀이는 필수이론 1과 필수이론 2를 먼저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이 7, 8월 달에 방학이다 보니까 조금 생물 시간 자체를 좀 많이 늘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부담감 갖지 않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그러면 이 단원별 문제풀이는 뭐냐? 자,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문항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고 부족했던 이론은 다시 보강을 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고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편입을 7월, 8월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핵심이론 1과 핵심이론 2 자, 이론을 보통은 7월, 8월 한 번에 끝냈었는데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가장 이론이 중요한 건데 이론을 잘 못하고 나서 문항을 들어가게 되면 고득점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이론 1, 핵심이론 2를 준비를 해서 조금 늦게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론 보강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9월, 10월에는 기출문제풀이 자, 이 기출문제풀이는 연세대, 고려대, 문항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 어떻게 출제가 되고 문항은 몇 문제고 시간은 얼마 정도에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각 개별적인 그런 연도별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석을 잘해야 되겠죠. 아, 몇 년도에는 동물 생략이 많이 났어. 어, 몇 년도에는 식생분질이 많이 났어.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세포생물학에서 되게 많이 출제가 됐어. 이런 경우로 분석을 좀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디 부분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될 거냐 예측 같은 경우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달에는 식물 생태 분류 진화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필수 이론과 다른 이 부분에서 다루지 않았던 자, 식물 생태 분류 진화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분량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분량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두 달 정도 시행을 하면 거의 이론하고 문항이 거의 끝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왜? 변별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월, 12월에는 실전문제풀이 보통 12월, 올해는 18일, 19일 날이 연세대 고려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실전문제풀이가 이제 진행이 돼요. 실전문제풀이가 진행이 되고 자, 그 다음 이거는 실전문제풀이는 모의고사를 봐서 자기가 어느 정도 지금 성적이 되는지 확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2월, 1월 직전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고대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이 의학계열 시험도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의학계열 시험을 볼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전 특강 그래서 보통은 의학계열은 1월 말일까지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때 문표를 좀 진행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입을 준비하는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 자, 일단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돼요. 자, 연세대하고 고려대를 볼 건데 내가 어떤 학과를 지원할 건지 그러면 어떤 학과를 지원할 건지를 파악이 되면 전용 자료를 확인을 해야죠. 영어는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자, GPA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요. 대신 이제 연고대는 GPA나 영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신 뭐를 잘해야 된다? 필기 시험. 고득점을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보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내가 이 서술 구성을 잘 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생물 시험 문제 같은 경우가 객관식, 주관식, 단답형, 혼합형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정보도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약점을 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담은 꼭 저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관계자분들하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저하고 하면 그래서 합격생들도 좀 구체화 되어 있고 직원들은 또 많이 바뀌잖아요. 1, 2년이면 또 다 바뀐 상태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옛날 일 같은 경우는 확인을 못하니까 그래도 10년 이상 연고대 편입을 위해서 준비해온 한 준비해온 강사가 있으니까 저하고 좀 상담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점도 좀 보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대학을 구체화시켜서 목표대학은 연고대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는 뭐냐면 부족한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부족한 학생이 나는 화학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화학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저는 약하게 오히려 중앙대라든가 아니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화야대 생물학과라든가 이런 데 그래서 중앙대, 이화야대, 시립대 이런 데는 생물만 시험 보거든요. 화학을 시험을 안 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체화시켜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앙대 생물학과를 갔다가 이화야대 생물학과를 갔다가 어? 나는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의학계열로 갈 거야. 라고 하면 또 일단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화학을 포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일단 상담을 통해서 약점을 좀 보완하는 관계에서 목표대학을 좀 구체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자료 출제 유형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계획하고 실천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지가 되게 중요하죠. 가다 보면 슬럼프도 있을 거고요. 점수도 잘 안 나올 때도 있고요.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의지가 있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장 합격하기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트 시험이 내년부터 없어져요. 그러면 연고대에서 올해 같은 경우 고려대 생명공학을 예를 들으면 일반이 24명, 학사가 4명이에요. 28명을 뽑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 수험생들이 다 저기 그 학과생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피트나 다른 쪽으로 다 빠져나갔다는 얘기겠죠. 그 정도로 공간이 많이 비니까 들어갈 자리가 많아요. 하지만 올해 피트 시험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내년부터는 절대 TO가 많이 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가장 좋을 때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지력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편입학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명의 만남이죠. 누구를 만날 거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거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자랑이죠. 저를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고대 편입학생의 수백 명을 일단 합격을 시켰고요. 내가 합격을 시킨 건 아니고 본인들이 잘 많이 했지만 그래도 연고대에서는 연고대 생물은 그래도 잘 파악하고 있고 10년 정도의 문제 같은 것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도 많이 다뤄봤으니까 이런 수험생 A라는 B라고 하는 다 상황이 다른 이런 수험생들에 적절하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 자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난관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 같은 것들을 잘 보완을 해가면서 약점을 잘 보완을 하고 장점은 극대화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얘기죠. 일단 이 실력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고려대 한경생태공학과를 갈 거예요.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실력도 괜찮아요. 너는 차라리 수의대 가는 게 좋겠다. 경상대 수의대나 이런 데 한번 노려보자. 그래서 시험은 같이 볼게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재작년에 한경생태공학과 고려대를 현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학기를 공부를 하고 수의대 준비를 해서 수의대를 가 있어요. 전 너무 감사하다고 하죠. 전혀 수의대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연고대만 생각을 했었는데 연고대 가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죠. 행복한데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은 수의대 2학년 3학년이에요. 올해 3학년 마치겠죠. 그래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험생들을 보면 제가 조금 진로를 변경시키기도 해요. 물론 그 학생이 실력이 엄청 높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높은 사람은 보입니다. 실력 잘 상상시키고요. 그다음에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한 의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합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편입 합격은 영어 점수 미리 좀 부족하지 않게 좀 따놓고 규칙적인 학습 계획 해놓고 규칙적인 학습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끔 감명을 받을 때가 있어요. 감명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도 다니면서 편입 준비를 하는데 정말 성실해요. 정말 성실하고 선생님 전 공부하는 게 즐겁습니다. 이러면서 30분 지각을 하더라도 학원을 꼭 와서 저랑 이렇게 눈을 맞추고 가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제가 감동을 받아요. 성실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학습 계획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핵심 노트 정리니까 어쨌든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나타내려면 두드러지게 하려면 마지막에 어쨌든 잘 정리되어 있고 내가 잘 써머리 해놓고 내가 약한 부분 이런 게 정리해놓은 거를 가지고 보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가다가 다시 학습 목표 좀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미래로 생각을 해야죠. 내가 들어가서 벤처기업을 할 건지 아니면 난 대학교 대학원을 가서 어떤 이런 연구 분야에서 아니면 뭐 연구소를 들어갈 건지 아니면 아니면 대학 교수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조금 부풀어진 생각이지만 거기에 자신의 의지를 좀 복합을 시키면 좀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자 커리큘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